It's K-Traditional Time! Get ready, showtime! 안녕하세요, 아이콘입니다! 한국을 사랑하는 팬 여러분, 저희와 K-Community 챌린지에서 태권무! 태권무! 네, 과목을 함께 배워봤었죠? 다들 즐거우셨나요? 예, 그럴 줄 알았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K-Community 페스티벌로 돌아왔습니다. 저희도 정말 열정적으로 태권무를 배워봤잖아요. 근데 안 나다를까 태권무 챌린지의 반응도 들어오다. 저희 아이콘을 만날 수 있어서 더 열심히 참여해주셨던 거 맞죠? 그렇다면 이제 챌린지를 마치고 K-Community 페스티벌까지 저희와 함께 하셔야죠. 기대됩니다, 여러분! 이번 페스티벌은 11월 4일 국립극장에서 개최하는 2023 코시스 한류 큰잔치 2부에 시작된다고 하죠? 네, 맞습니다. 오후 5시 30분부터 K-Community 페스티벌과 코리안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시청할 수 있으니까요. 우승팀 발표와 콜라보 무대까지 잊지 말고 본방사수 채널 고정! 아시죠? 네, 그냥 보기만 하는 건 재미없잖아요. 그렇죠. 이벤트도 함께 즐기셔야죠. 예. 시청자분들을 위한 본방사수 이벤트까지 아주 빵빵하게 믿어 있습니다. 근데 어떻게 참여하는 거죠? 네, K-Community 페스티벌을 시청하고 계신 순간을 촬영해서 인스타그램 또는 트위터에 아래 해시태그와 함께 업로드해 주시면 끝! 간단하죠? 네, K-Community 페스티벌 채널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. 우리는 11월 4일 토요일에 만나요! 그럼 인사드릴까요? It's K-Transition Time! 지금까지 아이콘이었습니다! 와아! 태큰!